최근 두 유명 가수 김다현과 정동원의 친밀한 관계가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고향 출신일 뿐만 아니라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들은 KBS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 함께 촬영할 기회를 가졌으며 이 기회에 정동원은 김다현에게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전에 함께 공연할 때 실수로 김다현의 의상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비록 작은 사고였지만 정동원은 이에 대해 매우 미안해하며 김다현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 정동원은 김다현에게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의상 한 벌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정동원이 준 선물은 단순히 의상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의상은 김다현의 이전 의상보다 몇 배나 비싼 가치가 있습니다. 정동원의 관대함에 김다현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고가 작았던 것에 비해 선물이 너무 크다고 느껴서 선물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다현은 정동원이 자신에게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원의 이 행동은 그의 김다현에 대한 친절과 관심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두 예술가 간의 진정한 우정과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정동원이 김다현에게 보낸 지원과 애정은 단순한 예의바른 제스처가 아니라 연예계에서 서로의 관계와 존중을 상징하는 증거입니다. 김다현은 정동원의 선물과 마음씨에 매우 감동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약간의 어색함을 느꼈지만 선물이 진심이 담긴 소중한 제스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동원 같은 친구가 자신의 삶과 경력에 있는 것에 대해 매우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kbs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 촬영에서는 김다현과 정동원이 훌륭한 협동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인상 깊은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이들의 조화와 친밀함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두 예술가 간의 유대를 강조했습니다.